2024년 8월 17일 토요일 현지시각 오후 3시 13분 이구요 여기는 미얀마에 있는 양쇠 마을에 있는 레드마운트라는 곳입니다. 정말 멋진 전경이 있는 곳이구요 와이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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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도원에 있는 식당입니다. 레스토란트 여기는 뭘까요 숙소 같아 보이기도 하구요 숙소 적혀있네 레드마운트 에스테이트 에스테이트 같으면 부동산 에스테이트 맞죠? 리얼 에스테이트 에스테이트는 자산인가 자산? 그냥 그건가? 영어 짧아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맑은 산 윈야드 보도원하고 보도밭하고 바이너리 이런것들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여기는 건물 여기 미치 식당입니다. 한번 내려가 볼까요? 레스토란트는 여기라고 적혀있습니다. 웰컴 식당입니다. 만난김에 물좀 먹고 갈까 싶습니다. 여기 계실까요? 자전거 타고 왔는데 여기가 다 여기 여기 자리 좋다 여기 와 비니아드 옆으로 링글라바 땡큐 뭘 한번 먹어볼까요? 여기가 저희의 음식을 구입한 공연장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먹어볼까요? 네 제가 마주 뼈에 비니 너도 마주 뼈에 비니 그냥 마주 뼈 네 커피나 소프와 2% 주사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음... rice 진폭크스틸 음...